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러시아 하면 참 만감이 교차를 하죠. 한국의 그런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앗아갖고 현재 북한 동포들을 그냥 노예처럼 삼고 있는 그런 김일성 왕조의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오늘 러시아에 대한 나라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라는 책이 나왔네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한국에서 이제 한 20년 정도 사신 분이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청년기까지 지낸 절반은 이제 한 40대 되신 분 같습니다.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러시아에서 한국인으로 귀하한 러시아계 한국인입니다. 이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제목을 참 잘 그래 일리아 눈으로 요즘 러시아위가 방송도 많이 나오시는 분 같습니다. 벨라코프 일리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났고 극동국립대학 한국학과를 졸업한 뒤에 방송활동도 많이 하시고 한 40대니까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 책은 러시아를 소개하는 책이고 러시아에 대한 편견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가 지금 돌아가는 것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러시아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습니다마는 유럽국가 등에서 굉장히 독특한 국가죠. 그런데 시민사회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데 협격한 공헌을 한 우리에게는 칼기 이름들 피격사건이나 이런 걸로 기억에 남아있죠. 벨라코프 일리아 러시아 사람들은 슬라브족이지 않습니까 슬라브족인데 유럽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아시아인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어쨌든 근대 시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러시아는 유럽국가들 가운데서 굉장히 이단하죠.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도 푸틴 지하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태어난 나라에 따라 지리적인 인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는 아주 아주 커다란 나라입니다. 러시아 국토 면적은 1713만 제곱킬로미터고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남한 면적의 171배가 됩니다. 최남단과 최북단의 거리는 4천킬로미터 이상이고 동서 거리는 1만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쪽의 거의 끝에 있는 상테벳대를 부르고 하고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사이가 1만킬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동쪽 끝과 서쪽 끝의 시차는 무려 11시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밤 11시 뉴스를 할 때면 러시아 동쪽 끝자락에 붙어있는 캄차카반도에서는 다음 날이 된 지 한참 지난 뒤입니다. 러시아에는 모두가 같은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선뜻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지만 이 일리아란 분이 쓴 러시아에 대한 개갈적인 지정학적 특징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거리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고속철도만 타면 3시간 이대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는 3시간으로 갈 수 있는 이웃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3시간 그리로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근교로 놀러가는 수준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는 거죠. 이 지정학적인 특성이 어떤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물론 나와 같은 슬라브계 백인이 가장 많습니다. 2010년 러시아 통계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의 77.7% 정도가 슬라브계 백인이고 나머지 22%는 소수민족입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타타르족 3.7% 우크라이나족 1.3% 체첸족 1.0% 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85개 연방 구성체가 있고 22개 공화국, 46개의 주, 9개 지방, 1개 자치주, 4개 연방국, 3개 연방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는 한국으로 치면 도와 비슷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거죠. 다민족 국가인데 이 슬라브족들의 국가가 77.7%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많은 그런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근대 신민국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족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열티아 왕조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 번도 제대로 된 그런 신민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서구 유럽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 역사적 맥락 때문에 계속해서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몽골의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말을 소중히 여기는 몽골의 영향으로 털의 길이 색깔에 따라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러시아식 만두 펠멘이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몽골이 아주 가혹하게 이름 지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아주 무자비하게. 그리고 아마 그와 같은 그런 무자비한 그런 폭정의 전통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 슬라벡의 문화에 짙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의 삶부터 언어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18세기는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이른바 동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이기도 합니다. 중부 러시아에서 주로 거주하던 백인 슬라벡의 러시아인들이 이주하여 현지 소수민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러시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전체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몽골 지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압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그냥 유전자처럼 각인이 돼버린 그런 사회인 거죠. 특히 러시아에 대한 그런 몽골의 지배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뭐죠 서구 유럽하고 서유럽하고 갈등을 믿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럽 보시게 되면 러시아적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게 잘 웃지를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왜 이렇게 묵뚝뚝하고 잘 안 웃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러시아 속담을 꼭 알려줍니다. 이유 없는 웃음은 정신병자의 정상이다. 조금 과한 말 같지만 러시아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웃음과는 바로 진심입니다. 전체주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문화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왜 많았냐. 압재가 관에 의한 수탈이나 압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문화적으로 거짓말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악이 되지 않았냐 생각이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잘 웃지 않냐. 항상 속내를 숨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작가인 일리아 씨는 한국계 러시아인이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전체주의 하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심성이나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게 다 바뀌니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이 무뚝뚝해 보인다는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20세기 러시아의 역사는 고난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전역은 최악의 내전상태에 빠졌습니다. 1930년대는 스타일린의 대숙증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탄압을 받았습니다. 칼 끝이 목더미를 간지로 인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으로 3천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웃을 수 있겠습니까? 속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개방적인 사회는 잘 웃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을 만나면 잘 웃고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영향을 미친 거죠. 사람이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오늘 일리아시의 여러분들 지극히 사찍인 러시아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상반기에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도덕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확산시켜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일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